202에 SBS 연예대상 최우상 김준호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다섯 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명예사원상 신 스틸러들 SBS의 아들상 왜 상을 받았는데 왜 웃으세요? 저 하는 게 아니라 너무... 저것도 주기가 뭐하는... 저것도 주기가 뭐하는 사연 아니 난 또 약속 있어요? 네? 아 시상식이 있어요 재석이 형이 받았어! 그럴 리가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좀 그럼 9시에 출근해 보려고요 왜요? 왜 이래 하하하하하